한국의의의의의 의견 veo sì 으 우아 에 멈춰 인사 GT ωXO 깜짝이야 아 괴으 아 이게 부딪히네 안돼 그냥 1등 할거야 1등 할거라고 아 애ffective 아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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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가 승관이야! 그럼 지금 여기가 승관이 뭐 위라고 하면 비판이 하다가 그래서 승관이의 기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와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안제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?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아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너 어떡하나 얘들아 소심이야 소심이야 응 조심하라 아 소심 아 Cir과 발 Marchegiani 정한orders! 웃어라! 사실 넌 너무 슬퍼 둠제 бол용? 신발이란 거잖아 신발이랄 거죠 저 신발이라고 uma bitten 여기 무조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용기가 없어요 소년이 형 용기를 내거라 사람이냐고 제가 가졌어요 수빈이 형 가졌어요 사람이냐고 비끼라고 아 이거 힘든가 보다 멤버들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어 비켜 비디님 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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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야 이거밖에 안 사우면 어떡해 왜 이거밖에 안 사우냐고 아니 알았어 사우면 돼 사우자 사우자 앉자 앉자 따라오지 마 콜라 또 뭐 아 앉자 아 꼬루 막내야 니도 같이 갔다와 그냥 아니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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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고 아 콜라 누구야 콜라 나 콜라 그건 문주리잖아 나 불안이 없어 코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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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거 나도 먹으러 그래. 누가 문준이야 누가 문준이야. 열받아. 우와 우와 조긋을 나요. 조긋을 나요. 뭐야. 이거 잘 가. 분노 바꿔. 분노 바꿔. 분노를 바꿔요. 근데 이 게임 가방도 너무 안 좋지 않아요? 야 가만있어. 야 뭐하냐 빨리 주워라. 봉규야. 내가 보기엔 연준이 입고 왔거든. 오 그렇지. 연준이 형. 내가 보기엔 봉규가 입거든요. 나는 여기가 치지 않을 거야. 형 시내관에서 공수? 와 나 라플라스 할 때 주술사였는데. 여하가. 무해 처분규. 가라 진짜.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가. 하나 둘 셋. 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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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얘 끝났어요 경보예요 경보 경보 다 알지 가위바위보 안 내면 준거 가위바위보 나 질다고 질다고 짜증나 하지 말라고 안녕 하이 중국어로 영어로 여기는 우리 놀이터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놀이터 가지고 그러지마 야 애들 들어서 찌질이야 야 이게 뭐냐 너 찌질이라 했냐 지금? 야 이게 뭐야 깡패도 왔어 진짜 강보였어요 진짜 강의 이미지 야 미안해 너 어쩌다 왜 들어온 거야 여기야? 들어오긴 했는데 갑자기 노하우치 야 왔어 너가 알아? 어저께 아이스크림 같이 먹었잖아 뭔 소리 어제 두바이에서 왔는데 그래서 아 태어난 세 분다 얘 사촌이가 세 분이 쓴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? 왕눈이 오케이 와 어디야 어디야 야 감아 왕눈은이 야 야 저 저 왕눈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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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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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준형 야 준형 야 준형 왕눈은이 얘들아 아 아 아 아 오 어쩌 건데 아 아 월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 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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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권순영? 어 권순영이야 반듯한 학생이 눈썹 스크래치라고 날리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꺼야 뭐하는거야 아니 먹죠 페로니카로 뜯어 왜 난 조슈아 아 조슈아? 어 이름은 홍지수인데 조슈아야? 아 그 때 얘네 되게 부드럽다 솜시경 씨인 줄 알았어 예자요 조슈아 다 취해도 하르승 얘들아 나 화장실만 후딱떨끼끼려고 화장실부터 다녀올게 화장실 저쪽인데 아 조용히해 조용히해 아무도 따라 Note 1 수빈 땡 애 대해서 알게 될 거야 궁금하지 수빈아 어 네 연준이 그치 그럼요 이제 조는 학생 있으면 던지는 거지 복수하고 싶었지 진짜 아 선생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뭐예요 재미없으면 나가 글씨치 예쁘지? 아 너무하나 저거는 너무해? 나가 아 글씨 쓰다가 5분 다 지나겠다 시간 있어? 나가 헬 미 어? 어? 찬아 일로 와 야 가자 뭐야 야 저 소야 뭐야 최승철 예 대답 크게 해 왠전 허위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서명호 얘도 교환학생이에요 얘도 교환학생이에요 얘도 교환학생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 처음 보면은 다 헬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나? 맞아요 교환학생이고 몰라 자 수업은 10분 아 근데 뭔지 알고 시간은 50분 다시 한 번 말할게 내 이름은 이순웅이야 연준하면 생각나는 거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 어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어 글씨도 어릴 때로 돌아야 하는데 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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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본 거 아닌가요? 국민 첫사랑이요? 이건 대국민 농단이야 아니 다음 사람 지우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야 정교씨 누구였니? 우리 1번 저게 누구야? 최승철? 예예 뭐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? 끝났으면 또 봐 승강이들에다 래퍼가 꾸미면 너가 쇼미더머니 나가서 할 벌스가 있어 혹시?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에이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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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앉아있지 말고 춤춰 야 훌이 되게 꽂힌다 야 앉아있지 말고 춤추게 생겼는데? 오늘 뭐 다 왔나? 에이 맞아 끝이에요? 빨리 들어가 에이 에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에 손을 댄 거야 다 지갑에 손 대본 적 있죠? 안 대봤어요 아니요 저도 없는데 얘는 이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교 회장 부회장이 됩니다 박수 안 치나? 정교 씨 뭐였어? 왜 상태 왜 이래? 정교 씨 어떤 이상한 애 왔다 갔어요 근데 이거 챙겨왔거든 뭐야 효자손이에요? 챙겨왔는데 이거를 휘두르지 말래 저기 딴치지 마 딴치지 마 복싱 반장 나도 복싱했어 얘들 안녕 안녕 나는 권순이 형이라고 해 반갑다 야 안녕 나는 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목표로 하고 반장은 내 거야 김민규 김민규 너 왜 이라고 김민규 너 햄버거 쏠 거야? 먹고 싶고 해서 다 말해 알았지? 너가 반장해라 이 찬 어디 갔어? 선생님 한번 찾으러 갔다 오세요 떠들지 말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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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 한번 해 너의 꿈이 뭔데? 내 꿈은 멋진 아주 멋진 조사가 되는 꿈 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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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요 솔직히 나는 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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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꿈 손모 매 원 꿈 kaufen 마이顆 이거 서버가 아니지 아직 좋게 승부하단 말이야 아니 알지만 여기 서서 할 적이 있었어 그래 렛츠 syst 여기 퇴근히! 호우! 렉트! 또라이가요! 퇴근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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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스테이! 더블 스테이! 더블 스테이근! 시간 안주네 오! 결국 나와 와 진짜 저 형도 약간 좀 이렇게 미쳤어요 약간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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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틱 미쳤다 아 더블 A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잠깐만 하나 둘 셋 다는 래퍼다 미친 짬빛을 따라 남짜부터 벗어버리지 않았다 힙합이 몸속에 흐르고 있을 아니 뭐야 여기 짱이 누구야 부족할 수가 솔직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고 제가 여자한테는 사기 마음이 있다 뽀뽀? 또 왜 나와 뽀뽀? 나 누구였는데 에? 수빈이예요 아 진짜 1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뭐야 왜 나와 2시간 4시간 와우! 지금 몇 번째가 있어? 너무 사기를 졌어? 못 쫓아볼이겠어 오! 잘가? 에셔소 에셔소 스킬 4.3.4.2.2,2.2.3.4.2 스킬 4.3.2.2.2.3.4.3.2.3.2 넌 타임어택? 타임어택? 저 스킬 쓴다고? 저... 총소리가 들려 역시 결승 좀 시간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저 타임어택 스킬 오옹!